좋을 것 같아요. 우리 정호성씨는 언제부터 연기자 꾸미셨어요? 저도 그냥 막연했던 것 같아요. 중학교 시절부터 난 배우가 되어야 된다. 네, 네. 어디 연기학원도 이렇게 기웃거려 보기도 했고 근데 워낙에 데뷔하시기 전부터도 카페 같은 데서 아르바이트 하실 때도 너무나 유명하셨대요. 너무 잘생기셔가지고 주변에 연예인들, 형님들이 말씀하시기를 그때 이제 방배동이었나 어느 카페에 가시면 정호성씨께서 아르바이트를 하셨는데 그때부터 이미 너무 유명하셨대요. 주변 난리였죠. 마이크를 조금 꺼주시면 안 될까요? 이분 왜 이러는 거예요? 마이크 꺼도 상관없어요. 제가 그쪽 가서 그 마이크 쓰면 되죠. 본인이 잘생긴 건 언제 알게 되셨어요? 난 진짜 잘생겼다라고. 응애 할 때부터 알았어. 응애 잘생겼다! 눈을 뜰 때부터 우와